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 차려진 신림동 피해자 빈소에 조문객들이 속속 도착합니다. 동료 교사들은 유난히 따뜻하고 책임감이 강했던 고인의 모습이 떠올라 말을 제대로 잊지 못했습니다. 고인의 대학 동기는 여전히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사건 당일에 학생 친구가 연락이 안 된다고 다른 친구가 집에도 가고. 졸업생과 학부모들도 마지막 인사를 건네러 찾아왔습니다. 문제야들 있으면 애를 다른 기간에 공부하시려고 많이 있으셨어요. 학부모에서도 믿겨진. 이 상황이 믿기지 않는다는 지인은 생업을 미뤄두고 빈소로 달려왔습니다. 성실하고 심성고왔던 고인의 발의는 오늘 오전 진행됩니다. 본 영상이 있다면 좋아요 Like, Sh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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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ine, etc. par